당신 정말 당신 정말 이러긴가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변명한 법 못해보고 하소연도 못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 희생자가 되란 말이요 헤어지는 아픔도 나의 몫인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제 그만 돌아와줘 우리도 한번 장하게 살아봐야지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당신 정말 당신 정말 1억인가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변명한 법 못해보고 소연도 못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 희생자가 되란 말이오 헤어지는 아픔들 나의 몫인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제 그만 돌아와줘 우리도 한번 장락에 살아봐야지 내가 정말 사랑해 희생자가 되란 말이오 헤어지는 아픔들 나의 몫인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제 그만 돌아와줘 우리도 한번 장락에 살아봐야지 우리도 한번 장락에 살아봐야지 우리도 한번 장락에 살아봐야지 집안에 살아봐야지 여러분도 한번 장락에 왼쪽을 그런지 내가